경영권 갈등 속에서 제대로 연습을 못했다 이 얘기 나온다고 아 이게 좀 욕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마음먹고 걸면 오늘이 4월 25일이죠 지금 우리가 하이브의 봄 시리즈를 몇 번째 하는 거야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아직도 생중계를 하고 있네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4월 23일 오후 3시에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한 4시 40분부터 요거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가지 내용만 저희가 좀 추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미니진 대표도 되게 경황이 없는 것 같고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막 만연채로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까 딱 이거네 비즈니스맨들과 아티스트 사이에서 같이 경영을 한다라는 거 이 현실적인 저는 충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한데 우선은 그동안에 켜켜이 감정이 많이 좀 누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걸그룹 데뷔와 홍보를 놓고도 많이 부딪힌 것 같아요 뉴진스가 나오기 전에 르세라핌이 나왔죠 뉴진스가 나온 다음에 최근에 아일릿이 나왔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르세라핌 데뷔를 뉴진스보다 먼저 했고 그리고 르세라핌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미니진 걸그룹이라는 그 뉘앙스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가지고도 갈등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게 켜켜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일릿까지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빵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비즈니스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하이브 소속의 다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은 다르더라도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그룹이 잘 되더라도 어떤 그룹이 어떻게 홍보가 잘 되더라도 하이브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어더워라는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뉴진스만 맡고 있는 미니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내 게 아닌데 왜 자꾸 쟤네도 내 자식이라고 해? 왜 쟤네도 내가 키웠다고 해? 이러면서 갈등이 이제 촉발될 수 있었겠다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보면 하이브라는 회사를 키워야 하는 비즈니스의 문제이고 아티스트 관점에서 보면 자존심의 문제였겠다 두 번째 이슈는 주주간 계약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 걸린 거죠 미니진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을 하이브가 되사가도록 푸트 옵션을 요청했을 때 즉 내 지분을 사전에 약속한 그 가격으로 사가시오라고 했을 때 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 하고 미니진 대표도 중간중간 그 천억 원 나도 천억 원 이미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억 원의 가치는 푸트 옵션을 통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주간 계약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불리하게 맺어졌다라고 굉장히 좀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물론 그 정확한 내용은 비밀 유지 각서 비밀 유지 계약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했는데 추정컨대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기사를 바탕으로 추정컨대 하이브 측에 콜 옵션이 있었겠다 푸트 옵션은 본인이 회사에 얼마에 사가시오라고 사가라고 요구할 권리이고 콜 옵션은 상대방이 반대로 우리가 얼마에 사가겠습니다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하이브가 이 콜 옵션을 발동을 하면 미니진 대표는 굉장히 싼 값에 본인의 18% 얻어지분을 하이브에 내어줘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 지분 가치가 천억이겠습니까? 만약에 어도어가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받는다 그러면 1800억이고 2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받는다 그러면 3600억인 거예요 그거를 천억도 아니고 만약에 더 싼 값에 넘기고 나와야 된다?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이브가 만약에 콜 옵션이 있다면 이거는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조건에서 콜 옵션을 발동하느냐 그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말로 유능한 직원을 잡아두고 싶어 근데 그 친구한테 천억 원에 달하는 푸드옵션 계약을 맺어줬어 그럼 나는 한 1, 2년 일하다가 나한테 천억 원에 팔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럼 난 손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콜 옵션을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쓰겠죠 너 만약에 10년 이내에 퇴사하면 내가 그 집은 한 100억에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약속하자 대신에 너는 천억에 나한테 팔 수 있어 그렇게 약속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이 회사도 못 나가? 내가 나가면서 왜 내가 지금 천억이 될 수도 있고 삼천억이 될 수도 있고 사천억이 될 수도 있는 지분을 왜 너한테 100억에 팔고 나가야 돼? 아니면 원래 줬던 가격 20억에 팔고 나가야 돼? 라고 억울해하는 거죠 민희진 대표가 이 기자회견 중간에 저는 평생 이제 그러면 하이브로 못 나가는 거예요 노예계약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오케이 그럼 이 계약 내용 까고 판단을 받아 봅시다 아니면 까고 법원으로 가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확히 알려지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건 도장을 찍었건 본인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사인을 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술만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잘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야 너는 기본적으로 벌써 천억이나 번해가 뭐 이렇게 막 징징대 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좀 균형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임 안에 어떤 프레임 안에 누구를 어떻게 가둬놓느냐가 언론의 향방 여론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주체 키를 쥐고 있는 주체가 어디겠어요 하이브라는 거대 조직이죠 거기는 조직이 있고 물론 이제 미니진 대표는 어도어라는 조직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상대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기자회견이 오후 3시에 시작이 된다고 했죠 25일 오후 3시에 근데 2시 50분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사였냐면 미니진, 무당에게 경영 코치 받아 무당에게 BTS 경영 문제도 상의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무당한테 경영 코치를 받았고 BTS가 군대 갈 것 같아? 군대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미니진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내 지인 중에 무당이 있었던 거고 원래 지인인데 그 친구가 뭐 동생이랬나? 그 친구가 무당인 거다 내가 지인한테 물어본 거지 무당한테 경영 코치를 받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기사 입력 시간도 나옵니다만 오후 3시 전으로 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예 하이브가 작정하고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서 보도자료 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라고 미니진 대표는 항변을 했어요 아까 그 여러 가지 프레이밍 중에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 사람들을 만났다 사우디 국부펀드를 만났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라든지 외부의 조언을 받은 게 포착이 됐다 이러면서 하이브가 막 릴리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V씨는 원래 내가 알던 동생이 있었다 그 동생한테 아까 주주간 계약 내용 있죠 주주간 계약 내용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법무법인에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법무법인 세종 사람을 소개시켜줬고 그거였는데 악의적으로 하이브 측에서 외부 투자를 받으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벤처 캐피탈 만나고 사우디 국부펀드 접촉을 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잡았다라고 민 대표는 항변을 하더라고요 우리들끼리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를 한 거지 구체화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거들었냐면 배임이라는 게 실행이 되어야 한다 예비죄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예비죄는 배임죄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 배임죄에 적용이 되지도 않는 거고 배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야 완성이 되는 건데 우리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삼자배정, 유상진제 뭐 한 것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벤처 캐피탈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더라고요 경영권 찬탈 이것도 역시 하이브가 짜놓은 프레임이다 그것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지분율이 어두워 민희진 대표 쪽에 한 18%, 2% 합쳐서 20% 있는데 8대2 상황에서는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 제3자배정 유상진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솔로몬의 판결 너무나 유명한 두 엄마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가져라 그러니까 한 명은 좋다고 하고 한 명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브가 갑자기 감사를 하겠다고 들이닥쳤는데 뉴진스 컴백이 낼몰이다 뉴진스 컴백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직전에 감사를 하고 이런 일을 벌리고 이렇게 여론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진짜 뉴진스를 걱정하는 사람이 맞느냐 나는 뉴진스의 엄마고 뉴진스를 가를 수 없다 진짜 엄마라면 아기를 반으로 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뉴진스를 버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이건 여러분도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테고 진짜 엄마는 아기를 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거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뉴진스 컴백 직전에 하냐 하이브 당신들 제정신이냐 내가 병신이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뉴진스가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감사를 진짜 한다라고 하면 급습하고 보도자료 낼 게 아니라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인카드고 뭐고 이것저것 다 까보니까 나쁜 거는 안 나왔고 결국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하는 거 아니냐 법과 까봐야 야근하면서 배민이 시켜 먹은 것밖에 안 나온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게 좀 욕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업셋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방시혁 의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를 직격을 하면서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XX 뭐 뭐 너네 뭐 양아치니 뭐 하여튼 별말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브 측에서 마음먹고 걸면 모욕죄랑 명예훼손이 될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 특정이 됐죠 어떤 인물을 상대로 뭐 양아치 무슨 무슨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한 게 그리고 공연성을 갖죠 지금 전국에 다 생중계되고 있고 지금 뭐 방송사들 다 라이브로 때리고 있는데 그리고 비방 이게 명예훼손으로 따져보면 이게 비방에 해당하느냐 안하냐 좀 다퉈 볼 여지는 있는데 욕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냥 모욕죄로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이 미디어 트레이닝이 많이 되신 분은 아니다 보니까 또 거친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막 욕설을 할 때 옆에서 변호사들이 계속 막 그만하라 그만하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사진기자입니다 사실 이게 기자회견 굉장히 초반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사진기자들의 엄청난 그 플래시 세례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초반에 너무 플래시 세례가 막 너무 터지니까 나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카메라 기자님들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협조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 현장 많이 다녀봤지만 카메라 사진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눈을 못 떠 플래시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앞에 수백 명의 기자가 와있어 이게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으면 아무리 미디어 트레이닝이 잘 된 사람도 얼어요 말 못해요 막 눈도 못두 막 이렇다고요 뭐 물론 모자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진기자님들이 오시는 줄은 몰랐어요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 좀 초반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언쟁이 있었는데 그 입장을 좀 바꿔서 그 신적인 부담도 좀 생각을 해줘야죠 지금 뭐 정신과도 다니고 막 잠도 못 자고 있다는데 근데 현장 나가보면은 사실 좀 사진기자님들의 속된 말로 곤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업계로 막 찍새와 볼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길싸움도 좀 있고 그 사진기자들이 포토라인 쳐주고 그 현장에서 사진기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두 글자에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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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는 얘기야 앞에 앞에 나오세요라는 거고 앞에 비켜라는 뜻이고 앞에 앞에 급해 빨리 비켜 이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도 그렇고 고위 공직자들도 그렇고 항상 그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혹시나 그 미디어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미디어 트레이닝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언론 편에도 들어있습니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언론 편 원래 내가 여기에서 언론 편만 해도 이거 최강 500페이지 될 뻔했어 근데 출판사에서 언론 편 그렇게 많이 쓰면 안 팔린다 그래서 엄청 뺐는데 그렇습니다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뉴진스죠 컴백이 코앞에 있고 떠오르는 그룹이고 이제 거의 글로벌 스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여러 가지 카톡을 보여주셨는데 부모님들은 사실상 이제 미니진 대표 본인이 하는 이야기에요 본인을 많이 믿어주고 있고 본인을 응원해주고 있고 오히려 언론에 나온 것들을 하이브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라면서 본인에게 카톡을 보내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만나기는 할 건데 아직도 하이브 측은 뉴진스 부모나 멤버들이나 법률 대리인과 접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거의 이제 미니진 대표 측에 있다라고 또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인데 그리고 민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뉴진스 멤버들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들이 나랑 통화하면 20분 내내 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뉴진스 멤버들도 엄청 힘들다라는 거죠 컴백이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 미니진 대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니진 대표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는 뉴진스를 못 버린다 버릴 수도 없다 하이브에서 내가 뉴진스를 못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노예 계약을 이렇게 맺은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뉴진스 활동에 해가 되도록 할 사람은 미니진 대표는 아니다 라는 거고 이제 하이브는 또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건가 아니면 뭐 회방을 놓을 건가 이거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도 뭐 하이브가 뉴진스 뭐 잘못되라고 하겠습니까 설마 뭐 이번 뭐 안무라든지 컨셉이라는 음악이 좋다 막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또 뭐 하이브랑 미니진 갈등 속에서 뉴진스 또 뭐 표정이 어둡네 뭐 예를 들어서 안무 한번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또 언론 프레임이 어떻게 되냐면 거 봐라 지금 미니진과 하이브 갈등 속에서 나와서 안무가 틀린 거다 뭐 아니면 뭐 삑사리 한번 날 수도 있잖아 라이브 하다 근데 거 봐라 쟤네 뭐 라이브 실력이 어떻고 뭐 이 경영권 갈등 속에서 라이브 실력이 죽었고 제대로 연습을 못했다 이 얘기 나온다고 근데 다만 그게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프레이밍을 이야기를 했는데 프레이밍은 최초에 잡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러분도 언론 기사를 보실 때 그냥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쟤 나쁜 거 같아 어 뭐야 어 맞아 맞아 쟤가 더 나쁜 놈이 이게 아니라 이쪽의 프레임 아 얘네가 의도하는 건 이거겠구나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내 생각은 어때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지 않고 요즘에 뭐 사이버레카들도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그런 사람들이 가져온 프레임 혹은 전통적인 언론이 그냥 씌워버리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가 투자도 같이 투자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 아무리 많은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도 최종적으로는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일을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댓글도 달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써줍니다만 저도 일일이 하트 다 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Y3 얘는 뭐냐고 다 하트 달고 있냐고 그런 걸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견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의미에 제가 하트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뭐가 맞다 그러다 이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다 우리가 프레임을 잡아들이는 Y3 채널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그 하이브의 봄 1,2,3 지금 뭐 거의 시리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뭐 조회수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유튜버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이브라는 회사가 시가총에 8조 원이 넘고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대장주고 가장 큰 기업이고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고 지금 미니진 대표와 어떤 갈등도 해외 외신에 또 그리고 케이팝 팬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고 SNS로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여서 좀 저희가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거고요 해서 주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가치투자, 가치구독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슈 처음 보고 저희 와이스트릿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저희도 이제 금융회사에서 저희를 또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이쁘게 봐주셔서 광고도 주시고 하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은 뭐 이런 이벤트 상품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스트릿이 그리고 야식 잡소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이고 좋댔다 그만 좀 좋더라 고맙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